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반년도 안 된 시점에 제가 재근질 메인 모델로 돼서 정말 좋습니다. 재근질이 완전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말하면 다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전속 모델 남주혁입니다. 저는 2015년 네파의 봄 여름 시즌 화보를 찍기 위해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배경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즐기려고 하다 보면 움직임도 많이 필요로 하고 하루에 사계절이 다 느껴질 만큼 날씨 변화도 다양한 편이라서 네파 보멘슨 스트레치 방수 재킷을 입고 편안하게 뉴질랜드의 자연을 즐기면서 촬영하고 있어요. 네파와 함께 자연으로 나와 자연을 즐겨보세요. 무븐은 나아웃. 네파은 자유다. 무븐은 나아웃. 네파은 자유다. 무븐은 자유다. 무븐과 함께 자연을 extensive 촬영하ä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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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렘이냐 랍스터냐 올겨울 그것이 문제로다. 아웃백 블랙라벨 컬렉션 만남이 시작되는 곳 아웃백 스테이크아웃 구성에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아웃백 블랙라이크아웃 안녕하세요. 배우 남주혁입니다. 지금 저는 프렌치 감성의 스포츠 브랜드 르코크 스포로티브와 함께하는 화보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평소에도 르코크 스포로티브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모델이 된 만큼 더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올 겨울 방송될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르코크 스포로티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르코크 스포로티브와 함께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르코크 스포로티브 르코크 스포로티브 르코크 스포로티브 지금은 옷 살 때가 아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 옷이 아닌 너에게 투자해 블랙몬스터 비비로션 들어가 너도 아 근데 시영아 내 마음이야 상쾌하게 더 가까이 이클립스 민트 매일 다르게 특별하게 새롭게 오늘은 블랙그라운드 나의 오늘을 커피하다 투썸플레이스 블랙몬스터 비비로 겨울을 겨울답게 즐기는 가장 나다운 이겨울 콜럼비아와 함께 블랙몬스터 비비로 블랙몬스터 비비로 진짜 나를 만나다 콜럼비아와 함께 블랙몬스터 비비로 블랙몬스터 비비로 가을에 빠져들다 콜럼비아와 함께 포린 플리스 콜럼비아 플리스 콜럼비아와 함께 이 숲에 다크 초콜릿 눈이 내리고 헤이즐럭과 피스타치오 가나슈가 나무 위에 쌓이면 제가 바랬던 달콤한 노르웨이 숲을 만날 수 있죠 이렇게 올겨울 투썸플레이스에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대요 저랑 함께해 보실래요 리슨 투 마이 홀리데이 위시스 투썸플레이스 이 북유럽의 하늘이 이 라즈베리 빛으로 물들고 마스카품의 생크림 같은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제가 바랬던 상큼한 레드베리 포레스트를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올겨울 투썸플레이스에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대요 저랑 함께 보실래요 리슨 투 마이 홀리데이 위시스 투썸플레이스 이 comprad 연기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농구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배드민턴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탁구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몰링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투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기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농구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여행도 더 많이 갔으면 좋겠고 우리 집 강아지랑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우깡 같은 친구 하나면 돼 농심 새우깡 자꾸만 손이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I am 데스크 가능성 앞으로 데스크 스마터 디퍼 와이더 베터 무엇을 하든 더 당신답게 가능성 앞으로 데스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썸플레이스의 새얼굴 남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투썸플레이스는 정말 매력적인 분위기의 장소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제가 좋아해 온 브랜드의 모델이 되어서 정말 설렜습니다. 커피는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매일매일 마시고요. 또 계절 상관없이 저는 항상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꼭 마십니다. 또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만날 때도 항상 커피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블렌드로 할까? 보통은 커피 메뉴만 고를 수 있는데 블렌드까지 고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블랙그라운드와 아로마노트의 두 가지 블렌드로 내 기분이나 또는 취향에 맞게 커피를 골라 즐길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두 가지 블렌드의 맛을 다 봤는데요. 고르기 어렵게 둘 다 매력적이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무대에 따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처럼 화창한 날엔 산미와 단맛이 조화로운 아로마노트를 추천드리고요. 좀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는 풍미와 부드러운 바디감을 느낄 수 있는 블랙그라운드를 추천드립니다. 매일 다른 나의 일상에 특별하고 새로운 감성을 채워주는 곳이라는 컨셉에 굉장히 공감이 갔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도 요즘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일상에서 누리는 활력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껴요. 저는 여러분들도 투썸에서 생기 넘치는 일상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 남주혁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